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연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오늘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제가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또 시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0.9%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역시나 미국 시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니케이 시장이죠.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물가 상승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듯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일단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준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보고 싶은 내용들을 보고 듣고 싶은 내용들만 듣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은 지금은 조금은 너무 기대에 충족, 너무 이렇게 취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뭔가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떼놓고 현실을 보자 이겁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 조금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라면은 8월달쯤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올 한해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짜리 애가 지금 중2가 되면서 한 1년 만에 10cm가 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도 10cm가 큰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150이었는데 160이 되어서 170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너의 키는 210이 되겠구나. 야 그럼 나중에 270cm가 되겠구나. 네가 50살쯤 되면은 야 키가 5m가 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본 것이 아니라 이 흐름대로라면 8월쯤 그리고 올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다면은 너무 좋죠. 그러나 하지만 시장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역시나 대외적인 변수죠. 대중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안을 해볼 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무조건 8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올 거야. 그리고 뭐 나중에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생길 수 있을 거야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김치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볼 때 시장은 지금 기대감에 취해 있는 것뿐이니 외국인들도 사실 그런 기대감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종목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는 AI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테마주들 중에서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몇몇 가지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오는 코로나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런 기업들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2차전지 관련지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 올라간 종목들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은 품절주라고 불릴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요. AI 관련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신규 상장주나 품절주에서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급등하고 바로 빠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또 고점에 물려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마인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게 남의 떡이 딱 커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 종목을 갖고 있느니 저런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말을 듣고 안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제 말 괜히 들었어. 샀어야 됐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요. 웬만한 마인드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잡혀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우씨 지금 매매해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저거 샀으면 수익 낫겠다. 이런 생각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100%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그분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금 50% 이상인 사람도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면 그 얼마 되지 않은 남은 현금을 이런 데다가 고점 급등주에 사가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처럼 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건데 괜히 물리는 종목 하나를 늘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할 지연정 수익금이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처리하는 게 더 급선무인데 이런 종목들의 에너지가 뺏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년간 물려있던 그런 종목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 관점이 아마 다른 전문가들과는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유망하고 지금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서로 추천하기 바쁘겠지만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망가진 계좌를 복구를 시켜야 다시 올바른 매매, 정상적인 매매로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망가져 있는 그 계좌를 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시장은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자라는 거고요. 신규 종목이 자꾸 이렇게 눈을 가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어줍지 않게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괜히 내 종목 파니까 내 종목 날아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종목 사니까 물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저는 종목 교체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신규 종목도 편입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굉장히 공평해요.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빠지게 됩니다.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 이 종목이 빠질 때 또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안 되는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패가 되는 기업들, 정지가 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더 사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가져가도 되는지를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고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취향 성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지주 롯데 지주고요. 매스커랑 비중이요? 32,575원에 5%. 32,575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네요. 네. 일단은 롯데 지주와 같은 이런 지주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일단 느려요. 무조건 느려요. 그냥 느려요. 그냥 느려요. 매우 느려요. 수익이 나는 것도 느리고 손실로 가는 것도 느리고 추가 매수할 타이밍 잡는 것도 느리고 뭔가 움직이는 게 느리고 안 움직이고 계속 그런 종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종목인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느리니까 얘를 조금 안정적이게 굴려가는 데는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 텀을 굉장히 둘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주식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든지 돈은 굴려야 되겠는데 보관할 장소는 찾아야 되겠는데 적금은 너무 이자가 작은 것 같고 그거 대신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을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을 투자하시게 되면 몇 년 단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5년 이상 바라봐야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게끔 우리가 운용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5년 이상 보관을 해야지 어찌됐든 큰 수익도 낼 수 있을 거고 만족할 만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느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사서 괜찮냐 안 괜찮냐가 아니라 이 종목을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내가 굳이 5년 동안 들고 가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거나 사실 이 지주사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주사 홀딩스 투자하시려면 최소 10억 이상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중소용주에 10억을 딱 베팅하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죠? 막 급등주 이런 거에 10억 딱 베팅하기엔 너무 도박 같고 뭔가 좀 큰 금액을 안정적이게 굴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건물주보다 이런 지주사 회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건물주보단 배당주. 그런 배당주 중에서는 이런 지주사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5%라는 비중이 10억이 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거 들고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가져가봤자 수익도 크지도 않을 거고 만족할 만한 수익도 아닐 거고 재미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아닐 거고 이 곤약 같은 거에요. 음식으로 친다면 곤약과 같은 겁니다. 맛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본전으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투자 계획을 다시 짜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2만 7천원, 2만 5천원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사버리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전 올라오는 데까지도 오래 걸릴 겁니다. 왜요? 얘는 느리니까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저는 본전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건 궁금하세요? 예, 덴티움 13만 100원에 비중 5%입니다. 13만 100원이요? 예, 예. 뭐 한다고 여기 사셨죠? 글쎄요. 좀 예쁜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저번에 남은 돈이 있어서 샀는데 괜찮다고 다들 그러다던데 이게 좀 자꾸 떨어지네, 내가 사고 나니까? 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원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 없을수록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으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갔겠지요.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산 다음에 떨어졌겠지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시청자님은 남은 돈을 계속해서 주식을 사시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고 앞으로도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살 거고 사면 물릴 거고 손실날 거고 또 생기면 또 살 거고 또 생기면 또 물려가지고 손실날 거고 손실나면 현금 생겼겠죠? 또 사겠지. 그러면 또 물리겠지. 또 손질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계좌 잔고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점점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 하는 데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일단 비싼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일단 가장 비싸다라는 그 원칙은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땅 좋다고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시는 게 좋아요. 덴티움이라는 이 회사가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회사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보시면 400억에서 12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4배나 거의 3배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3배나 늘어났는데 지금 3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4배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청자님이 샀던 이 매수가보다 더 올라가려면 지금 400억 벌던 회사가 1200억 버는 게 아니라 1200억에서 1500억, 2000억, 3000억씩 계속 점점점점 증가하면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알 수 없는 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반영되어 있는 가장 고점에서 하셨으니까 내가 사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비싸니까 파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보시면 어때요? 비싼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비싼 자리였죠. 근데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도 이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만의 희망 정도는 걸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딱 그냥 깔끔하게 손들하고 나올 줄 아는 그런 자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11만 5천 원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여기서 함부로 물리게 되거나 크게 물리게 되면 저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 난 진짜 시간도 돈도 많이 잃겠구나. 그러니까 초창기에 내가 빨리 잘라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좋다는 종목을 사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좋다고 하면 무조건 비싸구나라는 것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난티요. 아난티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7,700원에 15%요. 7,700원에 15%요? 네. 저는 아난티를 괜찮게 보고 있는데 굳이 7,700원에 사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올라갈 때 살지 말고 내려갈 때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그냥 사세요. 내려왔을 때 사세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이렇게 오랜 기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 지금 딱 이렇게 TV 보고 계세요? 네. 파란색 선을 보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 또 빠졌다가 가는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또는 쓰리 바닥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여러 번 흔들고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10번 중에 7, 8번은 이렇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올라갈 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왜? 20, 30% 확률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기다려가지고 7, 80% 확률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시청자님도 7,700원이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산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5,000원에 가깝게 샀으면 어때요? 수익 내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난티라는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싸게 못 샀냐면 현금 들고 있으면 답답하거든. 종목을 사서 들고 있어야 주식하는 것 같고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적금 넣지 못한다고 주식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마인드가 잡히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셔야 돼요. 빼야지 내가 안 사거든요. 들어가면 사게 돼요. 그렇죠? 주식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산다니까요, 사람은. 현금 들고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예 계좌에서 빼버리는 것이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올라올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라는 충고고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소 6,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7,80% 확률로는 어떻다고요?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기업이 나빠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700원 왜 샀냐고. 내려갔으면 사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 샀으니까 됐고. 다음번에는 내려가는 이 자연스러움을 잡아보라 이 말이에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올라갈 때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자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좀 배우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라는 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난티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 영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테마 때문에 코로나니까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별로 못 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까지 올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뒤에 15,000원이든 20,000원까지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발현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매수가까지 올까요는 매수가까지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투자입니까? 본전 찾는 겁니까? 본전 찾는 게 우리가 투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5,000원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까지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산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본전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영재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고요. 3만 7,200원의 30%입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흐름상 지금은 좀 좋지는 않죠, 그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재료가 어때요? 업황이 어때요? 기업은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긋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날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럼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계절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것도 당연히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요. 이 기업은 예전부터 돈을 벌어왔었고 성장도 해오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맨날 업황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붙여나가는 거지 주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계절처럼.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돈 벌기에는? 낮은 자리인데 지금 돈 내려가나요? 낮은 자리, 자 보세요. 위에 갈 동그라미가 있고요. 네. 자, 네모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사는 게 나을까요, 네모에 사는 게 나을까요? 네모에 사야겠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이 까만 선인데 최근에 보면 동그라미에 가깝게 매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청자님 비싼 산 거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 걸리지 않아요. 진짜 하루면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깨닫지 않고 맨날 한국가스공사 전망이 어떨까요, 실적이 어떨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망, 가치, 재무자표 그딴 게 아니고 가격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올 때 사면 돈 법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깝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 계절의 변화를 또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요? 이번 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봄 언제 와요? 가을, 겨울에 오겠죠? 가을이나 이렇게 겨울에 와요. 이번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겨울은 또 언제 옵니까? 올 연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 연말 동안은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절이 있겠죠. 맞아요. 시청자님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타이밍을 엇박자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숨 쉴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타이밍을 엇박자로 들어가서 내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을 물렸다가 올라오게 생겼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기업이나 가치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안 샀으면 여기 사가지고 돈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손실은 함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어차피 올라올 종목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다음번에는 올라올 때 산다? 아니면 내려갈 때 산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올라갈 때 사는 게 맞을까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올라갈 때 사실 건가요? 올라갈 때 사실 건가요? 올라갈 때 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을게요. 그 이야기는. 또 매도할까요? 하는데 매도 아닙니다. 홀딩하세요. 저는 홀딩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2만 원 이하까지 밀려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홀딩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난 손실, 시청자님 다른 데서 못 메꿔요. 수익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손실나면 이거 손 그대로 돈 날리는 거예요. 이거 메꾸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매매하시는 방법으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안전하게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화 안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맥스트요. 맥스트고요. 맥숟가락 비중이요? 15,080원에 10% 15,080원에 10% 네. 누가 추천했어요, 이거? 아니요. 스스로 사신 거예요? 네네. 이거 왜 사셨죠? 옛날, 작년에 한 번 사가지고 한 번 했던 기억이 났어요. 수익 나셨어요? 그때 조금 괜찮았는데 괜찮았어요? 네네. 일단 이 맥스트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종목 그리고 이 식이 전 나쁘진 않습니다. 매수는 잘 하신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소도 뒷걸음질 치다 보면 쥐를 잡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알고 사신 거면 더 좋은데 모르고 사셨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았던 건지 괜찮았어요.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기 나쁘지 않고 살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왜 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시청자님. 그죠? 지금 뭐 작년에 대충 사봤는데 좀 괜찮은 기업이 있어서 사봤습니다.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당의 성장을 한 번 해봅시다.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이 기업은요, 지금 보면 적자가 심해요. 자, 어때요? 2019년에 17억 적자였는데 25억 적자, 43억 적자, 108억 적자로 어때요? 적자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럼 회사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투자 가치가 없죠. 자꾸 돈 까먹고 있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왜 해줍니까, 그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 돈 가지고 네가 돈 많이 벌어라 하는 느낌으로 투자해 주는 건데 내 돈 가지고 까먹고 있는 회사에 뭐 한다고 투자를 합니까, 그죠? 투자 가치는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왜 괜찮다라고 하냐면은 이 회사가 오고 있는 업황이 보면 AR이라는 게 있어요.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R이라든가 AR,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지금 엮여 있는데 이런 쪽들이 지금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들이 지금 살짝 살짝 꿈틀거리고 있고 최근에 얘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치기에는 괜찮아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내 돈 까먹는 기업이니까 가져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갖고 놀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매매하신 거면 잘한 게 맞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기 투자로 가져간 거면 어떻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타로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가? 14,300원 자리, 14,000원 자리가 최근에 저점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또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돼요. 손절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단타하실 땐 손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14,000원은 손절 자리로 제시해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수익을 정하는, 목표권을 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면 수익 나오면 팔아버려야 돼요. 단타는 수익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2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늦어요. 몇 시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몇 분까지 기다려보실 수 있습니까, 친구를? 한 시간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네.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한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게 나의 기준인 겁니까? 법으로 정해졌나요? 친구를 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30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 시간 기다려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 몇 프로에서 팔 건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에서 판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7%에서 판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13%에서 판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20%에서 판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걸 오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까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디까지 오면 내가 팔 거다라는 그 기준을 오늘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절은 14,000원 자리를 제가 제시 한번 해드려보는 거고 올라올 때 수익은 일단은 17,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은데 그 수익률을 시청자님께서 오늘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볼 텐데 천보라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25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5% 정도 비중을 실으셨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전망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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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보자들이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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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사실 전망 아무 의미 없어요. 전망이 좋고 나쁘고 보다도 지금 이 종목이 왜 올라오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이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는 실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2차전지 전해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차전지 관련주 요즘에 테슬라 쪽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기업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가 지금 돌파라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25만 2천원 자리에서 돌파라는 자리를 보고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차트를 잘 보시고 계시고 그걸 실행으로 잘 옮기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판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 갈까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나 2차전지 테마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테마가 끝이 나면 이 종목도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차전지 테마가 얼마나 유지될까가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민들한테 설문조사로 2차전지 테마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범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28만원 자리로 우리가 일단은 잡아놓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저기까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팔면 되고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대로 팔면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맥스트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을 내가 정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 정했으니까 오늘 조금 밀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구 어떡하죠가 아니라 올라오면 내가 얼마 몇 프로에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자리를 정해놓고 분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점 라인 때에서 정하실 때는 5%, 10%, 15% 때에서 3번 다 팔아버리세요. 3분의 1씩 팔아버리면 깔끔하게 팔아집니다. 그 이상 가는 거 무시하세요. 그냥 나는 5%, 10%, 15%만 챙기면 되라는 거. 우리 옛날에 그 타짜 보면 어때요?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면 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이까지만 난 먹겠다라는 그런 기준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렵다. 5, 10, 15도 좋고요.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다면 좋아하시는 숫자 정하셔도 좋고요. 4, 5, 7 짧게 잡으셔도 되고 10, 20, 30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되 수익은 내가 정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어쨌든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보여지니까요. 그 사이에서 분할 매도에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호텔실라라는 종목입니다. 8만 3,100원이고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없어 보이는 질문인데도 맨날 항상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 왜 없어 보이냐면 주식은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첫 매수가 지금 이 자리는 잘못 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가 또 내려가게 되니까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은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매수가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질문인데 바꿀 수 있는 매수가인데 왜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냐 이 말인 거예요. 8만 3,100원이라는 저 매수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바꿔서 생각한다면 해도 됩니다. 인건데 언제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지금 7만 원대 이하 6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회사는 그래도 다시 이제 코로나 때 한번 타격을 받았지만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회사가 지금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 여행 이제 또 다시 이야기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마스크 해제도 됐고 이제 코로나는 조금 이제 무뎌진 것 같죠. 우리도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매수가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가는 바꿔도 된다. 7만 원대 저는 추가 매수에서 한번 바꾸자 라는 의견과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간다면 9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잊어버리시고 수익을 챙겨내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3,200원. 삼선이 2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인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추가 매수를 구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질문 대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추가 매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최근에 더글롤이라는 드라마 재밌잖아요. 근데 시즌1이 끝나고 나니까 좀 볼라 하니까 끝났네. 그리고 또 시즌2가 조만간 또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1이 끝나고 쉬어가고 새로운 시즌2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주식도 지금 보면 주가가 노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놀았고 위에서 한번 놀았고 약간 레벨이라고 할까요? 레벨이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이 레벨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레벨을 하지 말고 이 아래쪽을 레벨을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시즌1,2,3라고 친다면 이 3에 하지 말고 4가 시작되면 그때 추가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라고 하는 이 시즌에서는 지금 어디에 매수하신 거냐면 위쪽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까요? 하지만 아직도 기승전결 중에서 그냥 슬픈 장면도 나오고 기쁜 장면도 나오고 화내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건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로 고민, 추가 매수라는 단어 꺼내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고요.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이 시즌3가 끝났을 때 4로 안 가고 새로운 시즌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여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왜 샀습니까? 좀 더 기다렸다 사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 내지는 마시고 홀딩해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가져가시면 이런 물류 관련주들은 한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 혹여나 예상치 못한 악재라든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밑으로 시즌4처럼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8,150원에 50%요. 좀 많이 사셨네요. 아, 처음부터 산 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이렇게 재매수하는 바람에 네,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이 종목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알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심략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심략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 맞아, 개발하는데 임상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나갈 거고 재료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맨날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터뜨리면 대박이 될 수 있는데 안 터뜨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우리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드라마, 다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며 발명가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발명을 하면 대박인데 발명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심략 개발을 하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정말 대단한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멋진 약을 만들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만약 개발을 못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주가가 쭉쭉쭉 되뇌려가고 저 바닥까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발명품이 정말 대단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고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심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다 알려주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기밀이고 비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약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약이 대박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까부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는 복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박이 난다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고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쪽박처럼 그냥 4천 원, 3천 원, 2천 원, 1천 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글쎄는 복권인데 복권은 꽝일 확률이 좀 높죠, 그렇죠?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중을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사러 가셔가지고 2천 원씩 사고 계시거나 1억씩 사고 계시면 그것도 일단 먼저 뜯어말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안불안한 종목인 거고 대박이 난다면 시청자님에게는 큰 돈이 벌릴 기회로 오겠지만 사실 주식을 그렇게 대박만 노리고 하시게 되면 쪽박 차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 물론 대박의 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제 신략 개발이라든가 신략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 원까지는 올라가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본전을 지나갈 때는 본전에서 반드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로 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되 안 간다 싶으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언제쯤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손해보고 나올 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때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차트를 보시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있죠. 지금 작년 11월 20일에 저점이 6,400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저런 저점이 깨질 때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주식을 할 때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주식의 거의 교과서적인, 차트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깬다? 그럼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6,400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 손절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데 기준 잡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지원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네. 1,688원에.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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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7%요. 누가 추천했나요? 아니요. 저, 옛날에 붙여서 좀 들고 있다가 저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1,479원 정도에서 1,500원 얼마에서 이렇게 매수하다가 매수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아쉬운데 자리는 나쁘지 않고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애매목은 하거든요. 1,300원 자리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돼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사실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화가 될 때마다 자꾸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앞으로 태양력 발전,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쓰는 내용이라 보니까 매출도 자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차트라는 걸 우리가 무시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격이라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도 제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짜장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청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은 얼마 정도 할까요? 집 앞에? 지금 5,000원 하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집 앞에 7,000원, 8,000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집 앞에는 9,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또 6,000원인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보다 5,000원보다 떨어져서 만약에 짜장면을 3,000원에 판다고 하면 이건 싼 거잖아요. 그렇죠? 제법 헐레 우리가 한번 먹어볼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고 짜장면을 2만 8,000원에 팔고 있다 하면 무슨 짜장면이 금가루가 들어갔냐? 뭐 그리 비싸 안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고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최근 2년 동안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싼데 여기서 더 빠지네 큰일 났다 하면서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 깨면 손절하라고 하는 건데 시청자님은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비중이 좀 많아서 내려갔을 때 더 사면 좋긴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산다는 게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혹여나 빠지게 되었을 때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본전까지 올라와준다면 비중을 한 저는 20%, 25%대까지 줄이시고 나머지로 1,3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저기에서 무너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고 한 1년, 2년 가져가신다면 저는 조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다름이 아니라 병합한다고 백원에서 천운으로 병합한다고 해서 7일 동안 빠지는 바람에 7일 동안 빠지고 먹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는데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 시청자님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와, 친구가 오니까 봄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봄은 그냥 오고 있는 거고 친구는 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하고 주가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생각하시고 가격이 지금 1,000원까지 한 번 밀려준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밀린다면 한 번 본전이라든가 그 이상까지 한 번 튀어오를 거예요. 그 병합 이슈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슈로 인해가 튀어오르면 빨리 비중분도 조금 줄이시고 저점에서 다해서 매수가를 1,688원에 아니라 1,300원에 가깝게 자꾸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위지윅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예, 1만 9천원에 15%요. 1만 9천원에 15%요. 예, 예. 사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무 이유가 없으세요? 아니, 거기 21선하고 61선에서 지지받을 줄 알고 사실은 봤거든요. 이 2평선 매매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차트를 보면 2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써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써요. 물론 21선, 61선, 5일선, 11선 쓰시면서 거기서 또 어떤 기준을 찾고 매매의 근거를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에 근거를 두냐는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시청자님, 몇 시간 공부해야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서울대 가는 학생이 그럽니다. 나는 20시간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20시간 이제 앞으로 기준이 되고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20시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17시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럼 17시간 이제는 또 기준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고지곳대로 비법이라 생각하시는데 61선과 21선을 참고로 해서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믹싱 작업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보면은 어떤 때는 61선을 21선을 뚫고 올라가지만 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요. 어떤 때는 뚫고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자리가 있고 어떨 때는 거기서 팔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어떨 때는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이거는 있으면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처럼 그냥 아니 21선이랑 61선에 그냥 지지가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은 아니 21선이랑 61선이 무슨 기준이고 무슨 비법이길래 그렇게 맹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61선과 21선, 이 평소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하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쓰시려면은 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변수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는 61선, 21선보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콘텐츠 사업. 콘텐츠 사업. 그러면 좋아요.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재료 탐색이라고 하거든요. 콘텐츠 사업인데 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같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콘텐츠 사업. 왜 올라갈 수 있죠? 요즘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콘텐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더글로리니 뭐니 하면서 좋은 드라마라든가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면 또 흥행해서 거기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인 거예요. 그럼 콘텐츠를 하는데 얘들은 어떤 콘텐츠를 하나요? 했더니 재무제표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글자를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60일보다 20일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두 글자 영어로 지금 뭐 적혀 있습니까? CG. CG. 우리 CG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이 드나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해서 영상미가 아주 가득하게 이렇게 효과 만들고 이런 것들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기업이 그런 쪽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런 쪽으로 관련된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CG 산업은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그런 쪽으로 엮이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66억 벌고 18억 벌더니 갑자기 40억, 240억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만 해보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오랜 고통을 내가 같이 늪에 빠져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60일보다 20일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점 깰 때 1만 6,500원 자리에서 손들 하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2만원 이상 2만 2천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60일, 20일보다 중요한 걸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P&E. 원익? 네. 원익, P&E. P&E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8,700원에 20%요. 8,700원에 20%요. 네. 이거는 좀 더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급등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얘도 테마에 엮여서 2차전지 쪽으로 엮여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오게 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올라왔던 자리들, 내려왔던 자리들 보면 되게 비슷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우리 자로 쟁거처럼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한 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500원대부터는 그냥 판다 생각하고 9,000원 이상에서는 수익 내서 판다 생각하고 분할 매도로 가져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2차전지 테마로 엮여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빠져서 만약에 7,500원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기서는 좀 더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지 뭐 하나 고지곳대로 그게 비법이 되고 기법이 되고 비밀이 있고 뭐 신의 기법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그런 거에 홀리지 마시고 항상 다양한 변수를 보시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역시 시장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홀딩하는 게 유리하다. 괜히 이렇게 사셔가지고 최근에 샀는데 물렸어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하면서 현금 들고 있어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첨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